외부에서 들어온 병원균에 저항하는 힘, 즉 면역력을 강화시키면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자연적인 면역력은 음식을 통해서도 향상시킬 수가 있다. 여기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 11가지를 소개한다. 발효식품? 김치, 콤부차, 홍차버섯차, 사워크라우트 독일식 양매추절임, 피클 채소절임, 미소 일본식 된장국 등. 각국의 발효식품은 체중 감소에 좋을 뿐만 아니라 소화작용을 돕고 유해세균을 파괴하거나 성장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다. 그리스식 요구르트 과일이나 당분 등의 다른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는 그리스식 요구르트에는 프로바이오틱스가 가득 들어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건강에 좋은 효과를 주는 살아있는 균을 뜻한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소화기능 돕고 장 건강을 향상시킨다. 매 요구르트를 먹어 이런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는 게 힘들면 보충제를 먹으면 된다. 아연, 굵, 구운 고기, 갭, 바닷가재, 다크초콜릿, 땅콩 등에는 천연 아연이 많이 들어있다. 이 성분은 면역반응을 조절하고 감염되거나 중독된 세포를 격퇴하며 감기를 누그러뜨리는 효능이 있다. 마늘 최고의 천연 면역력 증강제로 꼽힌다. 마늘에는 셀레늄과 마그네슘, 비타민 B우 강염증 성분들이 들어있다. 이런 성분들은 세균을 격퇴하고 심장을 보호하는 효능이 있다. 아보카도, 심장 건강에 좋은 단일 불포와 지방을 함유하고 있다. 단일 불포와 지방은 쓸개에서 담집이 잘 나오도록 해 몸에서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 비타민 A, D, E, K 등의 수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돕는다. 녹색 입체소, 시금치, 케일, 파슬리, 샐러리 등의 녹색 입체소에는 염녹소가 풍부하다. 이 성분은 소화관 작용을 촉진하고 해로운 환경 독소를 제거하며 간 기능을 돕는 효능이 있다. 생강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파괴하는 면역세포인 T세포의 활동을 촉진시키는 효능이 있다. 생강은 점액의 생산을 억제해 점액에 의해 콧구멍 등이 막히는 현상을 없앤다. 고구마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가 많이 들어있어 면역체계를 강화시키는 효능이 있다. 또 몸속의 미생물을 배출시켜 기도하 소화관, 피부의 점막 표면이 건강하게 유지되는데 도움이 된다. 단백질 살코기와 생선, 달걀뿐만 아니라 콩과 견과류, 씨앗 등에 많이 든 단백질은 면역기능을 포함해 여러가지 생물학적 과정에서 꼭 필요한 요소다. 특히 퀴노아라는 곡물은 글루텐은 전혀 없고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간직한 완벽한 단백질 보고로써 몸속의 독소를 청소하고 면역력을 증장시키는 효능이 있다. 연어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D가 풍부하게 들어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백혈구의 기능을 향상시킴으로써 면역체계를 강화시키는 효능이 있다. 또 비타민 D는 면역체계를 도와 유해 세균과 바이러스를 죽이는 효능이 있다. 강황 카레의 재료로 유명한 강황에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다. 커큐민은 항산화제로써 염증을 없애는 강력한 효능이 있다. 연구에 따르면 커큐민은 면역체계의 단백질 수치를 증가시켜 우리 몸이 유해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격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연구에 따르면 커큐민은 면역체계의 단백질 수치를 증가시킴으로써 면역체계의 단백질 수치를 증가시킵니다.